배우들의 드라마 출연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국내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되면서 배우들의 몸값도 폭등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말 KBS 드라마 장희빈에 출연한 김혜수가 회당 700만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고액 출연료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제는 톱스타들의 경우 1억원되는 기본이고 심지어 1회 출연료가 무려 10억원에서 20억원에 달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연료를 많이 받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톱스타화이브의 회당 출연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드라마의 출연료는 대외비로 분류돼 정확한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사의 출연료 지급 내역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때 대중들은 깜짝 놀라며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죠. 아무튼 톱스타의 드라마 1회 출연료가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은 불과 수년 전으로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출연료가 폭등하며 헉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회당 출연료를 받는데 한국연기자 방송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가 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성인은 최저 6등급에서 최고 18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8등급의 경우 회당 출연료는 2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스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톱스타는 등급 분류에 따르지 않는 자유계약 제도로 출연료를 받아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톱스타의 출연료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공동 5위는 송혜교, 전지현, 이영애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최고 스타로 인정받는 배우들이죠. 이들은 강력한 존재감으로 작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탄탄한 한류 팬덤으로 드라마의 해외 진출이 유리하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송혜교는 한류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은 태양의 후예에서 회당 6천만원대를 받았는데요. 2018년 방영된 tv엔 남자친구에서 1억원을 넘긴데 이어 현재 방영중인 sbs 드라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는 2억원을 받고 있죠. 전지현도 2013년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푸른 바다의 전설 출연 당시 회당 1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말 끝난 16부작의 드라마 지리산에서는 2억원을 받았죠. 이 드라마는 중국의 넷플릭스라 불리는 아이치의 해외 방영권을 200억원대에 판매해 손익봉기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는 2017년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 이미 1억원을 넘긴데 이어 작년 말 방영된 jtbc 구경위에서 회당 2억원을 받았죠. 4위는 송중기인데요. 그는 무려 38.8% 높은 시청률로 광풍을 일으킨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스타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됐죠. 이후 송중기는 2019년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서 회당 1억 8천만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은 데 이어 작년 방영된 빈센조에선 1회당 출연료가 2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빈센조는 20부작으로 송중기는 이 드라마 한편으로만 최소 4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위는 요즘엔 얼굴을 보기 힘든 배웅준입니다. 그는 1995년 젊은이의 양지와 2002년 겨울연가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죠. 이 같은 인기로 2007년엔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 1회 출연료로 무려 2억 5천만원을 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4부작인 이 드라마로 배웅준은 무려 60억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이미 15년 전에 작품이란 걸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현재 시세로 따진다면 얼마일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2위는 작년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입니다. 넷플릭스가 책정하는 톱스타의 편당 출연료가 2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그는 최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초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2600억 달러였으나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 3주 만에 2828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으로는 약 333조원으로 오징어 게임 한편으로 무려 14조원이나 폭등했습니다. 구부작인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가 약 2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역대 최고의 성공작이죠. 이 같은 성공으로 오징어 게임 후속편이 준비 중인데요. 이를 감안하면 이정재가 시즌2에서 받게 될 편당 출연료는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에 이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2위나 조만간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예상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작년 한 해 출연료 수익이 130억원으로 추정되는 김수연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별에서 온 그대로 인기를 끌며 몸값이 크게 올랐죠. 2020년 출연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데 이어 작년 11월 말부터 방영 중인 쿠팡플레이의 첫 번째 웹드라마 그날 밤에서는 회당 무려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8편으로 김수연은 이 드라마 한편으로 총 40억원의 출연료를 챙긴 것이죠. 지금까지 톱스타 화이브의 드라마 출연료를 알아봤는데요. 이들은 배용준을 제외하고 모두 작년의 드라마에 출연한 톱스타들입니다. 이 때문에 2018년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한 이병헌이 회당 1억 5천만원 2019년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한 현빈이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더 높은 금액을 받는 스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외에도 장동건, 전도현, 고현정, 김혜수, 손혜진, 김희선, 이민호, 송승원, 소지섭, 이승기 등 이름만 들어도 대중들이 알고 있는 톱스타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참고로 헐리우드 스타의 출연료를 알아볼까요? 얼마 전 미국 연예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007 시리즈로 유명한 대니얼 크레이그는 넷플릭스에선 아이브스 아웃 속편의 2편 출연료로 1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1,100억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한 편 출연료가 550억원 이상이죠. 실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상상이 안되는 금액이죠. 이는 2019년 개봉한 전편이 4천만 달러를 투자해 3억 달러, 즉 3,500억원 이상의 수익으로 제작비의 7배가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둔 데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우수성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문화선진국이 돼 드라마의 해외 수출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톱스타 배우들의 몸값도 덩달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류 드라마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배우들의 출연료가 치솟고 있으나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드라마 완성도가 그에 걸맞게 높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일례로 톱스타의 출연료가 제작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톱스타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는 반면 단역배우들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톱스타에게 의지하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과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 드라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라마에 출연하는 톱스타들이 인기에 매몰되지 않고 출연료에 걸맞는 연기력으로 대중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길 기대하며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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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